5 뭐 있어요 아 아 저 이거 그리고 난 날은 너무 많이 알아 총은 아예 달지도 않고 으 으 오늘 기록 빨리는 거 뭐와 어 기록 벌려 어 에너지 탔다 어 금적 공격 어 왜 대와 이 만장 내고 그거 되네 왜 왜 10씩 주네 그 옷 보물지도가 있네 아니 우체국에서 seeing 좋은 건가요 그럼 안 받았나 봐 아 물건을 살아 했더니 저 후 좀 줘 좋아 하네 어 나 보물지도 두 개 같은데 그럼? 이거 뭐 쫄리면 뭐 다 볶네? 야 내가 이게 누르는 수령이 내가 이렇게 남다르지 않는데 이게 힘드네 풀리기가 그래서 크로노스 무적일텐데 크로노스로 하면 오늘 회식에서 술 많이 드시나보네 오 나 이거 체력 딸리는 거 봐 파워라지게 우리 모였을 때 술 때까지 마셔 마신 적이 없죠 술 많이 술 많이 안 먹은 거 같은데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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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지 않았어요 그때? 네? 숙취 하나도 없었는데 아 이게 가는 도중에 내가 체력이 다 빨리네 어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고기를 구울 수가 없네 한동 땅 안되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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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773 형 죽었던데 있어 지금 히스 Dra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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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 nah 으흐흐흫 ㅎㅎㅎ ㅋㅋ 아 나 뭐 먹고 있었는데 형이 때려가지고 ㅋㅋㅋㅋㅋ 아니 먹고있었는데니까 흐흐흫 네 수고하셨어요 어 네 네 네 어 좀 이따 나가세요 제가 그쪽으로 붙을게요 이거 이상한 놈이 다 죽였어 네 잠깐만요 아 아 그럼 됐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응 딴 놈이 날 깨웠어 뭐만 하면 끊기네 지금 둘이 랩업 중인 거죠? 아니 난 졸라 난 졸라 터지고 있어 지금 죽으라 죽으라